여러분 안녕하세요. 도깨비볼 운명연구소의 이한입니다. 이번주도 월지별 주간운세 시작해 보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미리 월별 운세를 이미 7,8월까지 다 업로드를 해두었습니다. 관심있는 분들은 재생목록에 가셔서 필요하시는 월별 운세에 미리 회원 가입하셔서 보시면 되시고요. 지금 보시는 이 해월은 겨울입니다. 겨울에 태어나신 분들 중에서 양력으로 11월 초에 그리고 12월 초까지 태어나신 분들이 이 해월생에 해당이 되시고요. 태어나신 생년월일을 무려 만세력 어플에 대입을 해보시면 여기 오른쪽에서 두 번째 줄에 아래에 있는 자리가 바로 월지입니다. 정사월이 현재 돌아왔죠. 양력으로 5월입니다. 개면연의 정사월이고요. 이때는 해월생분들께 사회충의 말 그대로 지지길이의 환경이 크게 충하는 180도 오포지션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왔다 갔다 굉장히 바쁜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마음이 오락가락할 수가 있어요. 왔다 갔다 이 해수 속에는 임수가 그리고 이 사화 속에는 무토 경근 병화 이렇게 들어갔기 때문에 화의 에너지와 수의 에너지가 크게 갈등을 일으킵니다. 특히 나의 어떤 정보가 진실이 왜곡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그로 인한 대인관계가 불편해질 수 있는 달입니다. 이 부분은 이성 동성 모든 이 성별을 포함해서 진행이 되는 상황들이고요. 숨어있기는 좀 어렵죠. 뭔가 잘못을 내서 내가 숨어있어야 된다거나 잠수를 타야 된다거나 그런 상황은 이번 달에 적용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나서야 하거나 드러내야 하는데 시작을 하거나 진행은 가능하세요. 문제는 종결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이 충에 에너지 작용이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마무리, 종료가 잘 안되는 달의 속성이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 지금 계신다고 보시고 바로 여러분 안녕하세요. 도깨비불 운명연구소의 이한입니다. 이제 해월생부터 시작을 해볼 거고요. 전주에 업로드 해두었던 월별 전체 요약을 글자 앞에 영상으로 꼭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담 신청하시는 분들 기존 단골분들도 제 영상 지금 방식이 바뀐 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영상 이번에 월지별로 바뀐 영상을 꼭 봐주셨으면 좋겠고 아마 제가 6월에 휴가를 낼 수 있어요. 당장 다음 주부터 어떻게 할까 지금 고민 중인데 건강이 좀 많이 악화된 관계로 심리적인 요인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이번 연도가 저한테는 편제와 편관에 이 십성이 들어온 상황이고요. 좀 많이 힘에 부쳐요. 육체적으로 그래서 조금 쉬는 시간을 가질까 지금 고민 중입니다. 월별 운세라든가 강의라든가 상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계속해 나가고 주간은 제가 조금 쉴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 탭에 항상 자주 공지를 올리고 있기 때문에 영상 왜 안 올라오지 하시면서 댓글부터 달지 마시고요. 커뮤니티 탭에 제가 군항이라든가 꼭 알릴만한 상황들은 업로드를 해두니까 그쪽을 통해서 소식을 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 또 공지상이 있어요. 6월 주말쯤에 인원이 모이지 않으면 아마 모임이 취소될 거고 5인에서 6인 정도 대구에서 제가 4주 관련해서 여러분들과 얼굴 보고 마주보는 모임 시간을 가지려고 생각 중입니다. 자세한 공지는 제 카페에 업로드를 해두었고요. 아마 9월달에서 10월 사이에 서울에서 별도로 인원수가 모이면 또 비슷한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온라인을 계속 몇 년 동안 했더니 시력이 굉장히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여러분들과 밖에서 만나려고 계획을 좀 바꾸려고 합니다. 자 해월생부터 한번 볼까요? 양력으로 11월 초부터 12월 초까지죠. 해묘이 운동을 합니다. 해월생은 겨울생이지만 해묘이 운동을 하는 월지고요. 이 해월생들은 앞에서도 이야기를 들었지만 시작을 하시게 된 일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게 좀 잘 안 풀려요. 끝에 마무리가 잘 안 되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번 주간은 특히 신중하셔야 되는 시기입니다. 신중하셔야 되고 특히 금전이라던가 시어문이라던가 또 여러 가지 대인관계에서 불리한 점들이 좀 많습니다. 이동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루어지게 좀 어려워요. 특히 이사라던가 또 매매라던가 더군다나 회사에서 오라 가라 했던 출장 같은 이동원들이 방해들을 상당히 많이 받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이 바빠요. 그 와중에서도 바쁜데 마무리는 또 안 돼요. 그래서 신중하셨으면 좋겠고 본인이 할 수 있는 상황에서 22일 월요일은 경진일입니다. 변인이 정관에 떴고 드러날 뻔한 나의 어떤 실수 탄로가 날 뻔한 일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의 도움이 들어와서 그냥 넘어가게 돼요. 23일 화요일은 신사일 정인이 정관에 들어왔고 긴급하게 처리해야 하는 일이 생깁니다. 긴급 처리권이 있어서 아주 바쁩니다. 그 다음 수요일 24일 이무일입니다. 비견이 정관에 들어왔고 가까운 사람의 태도 때문에 나까지 그 사람으로 인해서 곤란해지는 상황입니다. 25일 목요일은 개미일입니다. 겁제가 정관에 떴고 마무리가 잘 되지 않아서 내가 약속 마감 길 이런 것들을 잘 지키기가 어려운 날입니다. 그 다음 26일 금요일은 갑신일인데 식신이 정관에 떴고 어떤 심각한 이유 때문에 기존에 해왔던 일을 다른 방식으로 다시 하게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주말로 넘어가서 27일 토요일은 을료일입니다. 상관이 정관에 떴고 대인관계에서 배신을 당할 수 있는 확률이 있는 날입니다. 마지막으로 28일 일요일은 병술일입니다. 변제가 정관에 떴고 어떤 범칙금이나 법교위반 같은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주말이긴 하지만 특히 불특정 다수와 엮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상황을 살펴봤고요.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자월생, 겨울생 분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월생 분들은 무료 만세력 어플을 펼쳤을 때 이렇게 8개의 기둥이 있다면 오른쪽에서 두 번째 아래쪽에 있는 자리가 바로 월지입니다. 여기에 자월이라고 하는 이 자의 글자가 있는 분들은 자월생이 맞으시고요. 양력으로는 12월 초부터 1월 초까지에 태어나신 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여기서 양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선 정사월이에요. 현재 5월 초부터 6월 초까지 정사월 기간에 들어 있습니다. 자월생 분들은 개수를 강하게 청간에너지를 품고 있습니다. 정사월에서는 4,5미로 흘러가기 때문에 지장간에는 병화로 표시가 되어있지만 청간에 지금 정화의 에너지가 올라와 있죠. 무토, 경금, 병화 이렇게 에너지의 흐름이 보이는데 여기 초반에 있는 무토와 제가 표시해둔 개수와 무게합의 에너지 작용 흐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겨울, 자월생분들께는 외부적으로 하셨던 일 이 외부적으로 하셨던 일 자체가 앞에 4월달에 병진월에 있었던 개수가 몰래 일을 했었다고 한다면 이제 정사월에서 5월달로 넘어오면서 이 개수가 드러나죠. 무게합으로 화로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외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축소시키고 또 몰래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아주 정밀한 아주 디테일한 일인데 외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어떤 내부적으로 우리 잘 쓰는 거 있죠. 탑시크릿 내부적인 비밀작업 어떤 회사에서의 비밀 프로젝트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전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었죠. 바로 지난주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 갯돈 사기사건 같은 것이 발생을 했다. 그렇다면 이것을 내부적인 어떤 프로젝트로 팀별로 사람을 모으고 본격적으로 수사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정사월에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아주 군데군데 결실 실적들이 이루어지는 아주 괜찮은 날이다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환경이 내부적으로 우리들이 중요한 일들을 하게 되는 부분이니까 자월생분들은 전부 괜찮은 아마 자기 커리어에 도움되는 일들을 하게 될 거예요. 쓸데없는 일에 말린다거나 누군가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내 일을 제쳐놓고 희생하는 일들은 없다는 거죠. 자, 이제 자월에 태어나신 분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력으로 12월 초 부터 1월 초에 태어나신 분들에 한해서 신자진 운동을 하는 월지입니다. 이번 주간에 자월생분들께 해당하는 부분들은요. 일단 드러낼 수 없다는 거예요. 드러낼 수가 없고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숨겨야 하는 비밀 숨기는 거 이게 유리예요. 그러니까 순리대로 따라가신다면 그냥 조용히 내가 몰래 뭔가 사부작사부작 하는 주간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몰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드러내는 일이 잘 안 된다. 그것은 특히 애정운 또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몰래 몰래 하고 있다는 거니까 밤에 주무셔야 되는 시간에 뭔가를 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수면 부족 건강운이 다운되시고 또 어딘가로 가고 싶지만 여유가 없어요. 여행운도 불리할 수가 있고 금전 아주 중요하죠. 금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몰래 뭔가를 하고 있으니까 그만큼 두 배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숨어서 금전 운도 아직까지는 이번 주간에서는 어려워요. 월요일 5월 22일은 우선 정인이 청관에 올라온 날이에요. 이날은 중단했었던 일을 내가 다시 맡게 됩니다. 23일 화요일은 신사일 변인이 청관에 드러났고 문서로 인한 손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내가 깜빡하고 납기를 놓쳤다거나 또는 어떤 착오송금을 하게 되었다거나 문서를 잘못 보고 체크를 잘못해서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 24일 수요일 임오일은 겁재가 청관에 뜬 날입니다. 인증관리 핸드폰 보관 관리 그리고 이메일 관리 보안에 특히 유념하셔야 됩니다. 4,5미의 흐름이기 때문에 신자진 운동을 벗어난 체크 구간입니다. 좀 더 주의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바로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5월 25일 목요일 개미일은 비견이 청관에 뜬 날이에요. 웬만하면 주변 사람들의 기분에 내가 맞춰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화요일에서 목요일까지 주의구간이 끝났고 26일 금요일 갑신일은 상관이 뜬 날입니다. 불확실했던 일들이 구체적으로 명확해집니다. 그리고 교통정리가 되어가는 날입니다. 27일 토요일은 을료일이라서 식신이 떴습니다. 남자는 여성에게 여성은 남성에게 이성 때문에 양보를 하거나 내가 손해보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돈 나갈 일이 생겨요. 마지막으로 28일 일요일은 병술일입니다. 정재가 뜬 날이죠. 중요한 물건 아마 자동차 아니면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컴퓨터 이 둘 중 하나일 것 같은데 이게 아닐 수도 있어요. 이 둘 중 하나 네 개 있어서는 어쨌든 중요한 물건에 전기 공급이 안 되는 상황이 생기거나 아니면 배터리가 고갈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일주일을 살펴봤고요.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축월생분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력으로 1월 초부터 양력 2월 초까지 태어나신 겨울생분들 이시고요. 4유축 에너지 운동을 합니다. 금운동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사월은 5월 운입니다. 5월 초부터 6월 초까지 들어오는 운이고요. 양력 숫자 기준인데 4,5미로 흘러가기 시작하는 첫 번째 달입니다. 화의의 에너지가 크게 팽창을 하겠죠. 여기서 축월생분들은 4유축 운동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정사월을 맞이하게 되면 신살에서 지살 시기가 됩니다. 지살 시기 지살 시기에 놓이게 되는데 말 그대로 바빠지거든요. 뭘 하지 않으면 불안해져요. 다른 사람이 내 걸 뺏어가려고 한다고 본인이 그렇게 느낄 수가 있고요. 불안으로 인한 바빠짐이죠. 그래서 갈등 어떤 건강에 대한 불안도 조성이 되고 실제 일을 잘 벌리기 때문에 이런 마무리 또 본인에게 남는 마진과 같은 실속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돈은 벌었는데 남는 게 없더라 마진이 그다지 없더라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또 어떤 물건들을 거래를 했는데 많이 팔아야 되는데 실제 거래한 금전에 대한 거래량은 늘어났지만 내가 실제 손해지는 것은 얼마 안 되더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가지고 일주일에 날짜를 이제 또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축월생 분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력으로는 겨울 중에서 1월 초부터 입춘이 들어오는 2월 초까지 해당이 되는 월지 이고요. 사유축 공동을 하는 월지 입니다. 일단 건강이라던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시비수가 들어오게 되는 달을 현재 보내고 계신데요. 하던 것을 계속 하는 것이 이롭습니다. 이분들은 다시 정리를 해드리자면 5월 20일 월요일은 경진일이라서 상관이 청관에 뜬 날이고 상당히 사람들로 인해서 어떤 곤란한 상황에 누울 수가 있어요. 화요일은 23일 신사일 식신이 청관에 떴고 부하 직원들의 식이나 질투와 내가 대면할 수밖에 없는 날이 됩니다. 즉 사람들로부터 나의 어떤 공로나 능력을 인정을 받기가 쉽지가 않다. 주변인들의 어떤 시기 질투 나의 뜻에 대한 왜곡을 당할 수 있는 일진으로 보여집니다. 24일 수요일은 임오일입니다. 정제가 정간에 뜬 날이고 금전과 관련해서 내가 금전이나 수익과 관련해서 오랫동안 기다려야 되는 상황 대기 지연 지체 이런 일들이 수요일에 있을 수가 있고요. 전선장애라던가 내 PC 어떤 인정관련 문제 또는 뱅킹과 관련된 여러 변수가 생길 수 있는 날입니다. 25일 목요일은 개미일이에요. 현재가 정간에 떤 날이고 제법 비싼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26일 금요일은 갑신일입니다. 정관이 청간에 뜬 날이고 컨디션이 떨어지는 날입니다. 예민해지고 또 개인적으로 짜증이 늘어날 수 있는 날이에요. 토요일 27일 을료일은 변관이 청간에 떴습니다. 내가 다수를 위해서 양보하고 희생하게 되는 흐름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28일 일요일은 병술 일이에요. 정인이 청간에 떴고 잃어버렸던 물건을 우연히 다시 되찾게 되는 날입니다. 팔찌를 잃어버렸는데 마당에서 찾게 된다거나 아니면 지하철에서 출퇴근길에 어떤 걸 잃어버렸어요. 중요한 물건이고 그게 반지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브로치가 될 수도 있고 화장품일 수도 있겠죠. 아니면 조금 값나가게 내가 애착을 가지고 비싼 값에 샀었던 고가의 전산제품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일주일을 살펴봤고요.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 인월생 분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력으로 2월 초 입춘부터 3월 초 경치까지 태어나신 분들이시고요. 정월생이라고도 하고요. 초범위에 태어나셨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 시기입니다. 이 인월생 분들은 5월달 정사월을 맞이하게 된다면 일단 인사형 형의 관계가 발생을 합니다. 에너지에서 숨어있기는 힘들죠. 형이 온다고 그런다면 형, 충 이런 것들은 드러나는 드러나는 부분 드러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티가 납니다. 뭔가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다거나 속도가 나기 시작하는 시기이고요. 대인관계에서도 당연하겠지만 부딪히고 대립하고 어떤 시비, 구설이 양력 5월달에 본격적으로 들어오죠. 가족 간의 다툼도 생길 수가 있고 인월생 분들 같은 경우 식구들끼리 섭섭한 일도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건강과 관련해서도 조심을 하셔야 되는 것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화재 사고 전기차 요즘 많이 운행을 하시잖아요. 전기차와 관련된 폭발 또 자신의 신상과 관련된 곤란해지는 일들 건강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될 수 있는 달이에요. 5월달 내내 핸드폰 보안과 관련된 일들도 조심을 하셔야 되시고 다른 사람과의 일에 괜히 타인과의 자리에 괜한 합류를 했다가 곤란한 일을 또 당할 수가 있으니까요. 12구설은 내가 어쩔 수 없는 해명을 해야 되는 일들 나의 행동에 대한 정당성을 증명해내야 되는 일들도 같이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인월생 분들에게는 그다지 유리함 보다는 불리함이 좀 더 많이 보이더라 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겠고요. 마무리를 지는 일보다는 시작하는 일들 이제 막 올라가는 일들 이제 수면위로 떠오르는 일에 가담하는 일들이 많겠습니다. 이걸 기본으로 보고 이제 하루하루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인월생 분들의 한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력으로는 2월 초 입춘의 시작으로 3월 초에 있는 경칩까지 기간입니다. 인오술 운동을 즉 화운동을 하는 월치고요. 이번주는 멀리 가시는 이동이 어쩔 수 없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이동 특히 밖으로 나가는 장거리 같은 경우에는 불리합니다. 운의 흐름으로 봤을 때 그리고 건강 가장 중요하죠. 건강과 이동과 금전이 유리하지 못한 기간이다. 이야기 들을 수가 있는데 안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상관없습니다. 내근직은 유리하고요. 외근직만 운적으로 부족한 주간이에요. 그리고 새로운 짝을 찾고 계신 분들 아마 계실 텐데 젊은 분들 중에서 애정우는 새로 사귀는 신규 인연은 긍정적이고요. 소문나는 거 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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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사람들에게 보일 때 구설수 이런 것들 조심하실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날은 월요일 경진일입니다. 편관이 떴고요. 종일 변수가 좀 자주 일어나는 날입니다.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방해와 간섭도 장애 이런 것들이 빈도가 높은 날이고요. 23일 화요일 같은 경우는 신사일이라서 정관이 정관에 떴습니다. 계획대로 잘 되지 않는 날이에요. 좀 답답한 흐름이고 수요일은 24일 임오일입니다. 변인이 정관에 들어왔습니다. 본인의 발언에 나의 어떤 말에 힘이 실리는 날입니다. 주도권과 힘 권력이 보태어지는 날이고요. 수요일은 운이 좀 상승하죠. 그 다음 25일 목요일은 개미일입니다. 정인이 정관에 들어왔어요. 주변에 호의 친절 도움이 병상시보다 높습니다. 이날도 운이 상승합니다. 진절과 도움 또 배려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 본인에게도 운적으로 유리한 하루다 라고 이야기 드릴 수가 있고요. 26일 금요일은 갑신일이라서 비견이 청관에 뜬 날입니다. 동업자나 동료가 방향이 달라집니다. 새로운 일에 가담을 하게 돼요. 동료가 부서이동을 하게 되었다거나 나의 동업자가 사업 아이템을 다른 걸 선택이 시작했어요. 방향이 달라져요. 주말로 들어와서 27일 토요일은 을료일입니다. 상관이 청관에 떴습니다. 급해지죠. 초조해지고 실수가 자주 일어날 수 있어요. 또 사야 할 것이 있는데 구매를 해야 할 것이 있는데 문제는 돈이 부족합니다. 돈이 없거나 부족해서 현금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8일 일요일은 병술 일입니다. 식신이 청관에 떴고요. 익숙한 장소 내가 원래 알던 곳 내가 나왔던 학교나 예전 다녔던 회사 예전에 살았던 곳에 다녀올 일이 생깁니다. 익숙한 장소에 다녀올 일이 생깁니다. 이렇게 일주를 살펴봤고요. 저는 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묘월생분들 살펴보겠습니다. 양력으로 3월 초 경칩부터 4월 초 청명까지 시기에 해당이 되고요. 묘월생분들은 정사월 5월 운을 맞이했을 때 묘월 자체가 해묘미 운동을 합니다. 모공동을 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정사월을 맞이하시게 된다면 특히 건강 문제가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공동을 하는 상황에서 4,5미로 운이 흘러가기 때문에 목에 힘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건강 문제가 크게 이슈가 될 수가 있고 인간의 모든 운행은 정화와 개수가 어떻게 서로가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크게 달라지거든요. 근데 이제 정사월이 시작되면 개수가 크게 정화의 확장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이죠. 나를 포함한 주변 가족들도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이 건강문제 범조 안에 실제 주변에 돌아가시는 분이 계셔서 상가집을 드나드게 된다거나 또는 누군가가 간병을 해야 될 정도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서 건강에 대한 불안이 커질 수 있는 달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걱정과 고민이 깊어지는 상황이기도 하겠습니다. 에너지가 많이 소모가 될 겁니다. 에너지 소모가 커지기 때문에 심신이 많이 피로해지는 달이고요. 5월 내내 그런 것은 아니고 5월도 초순이 있고 중순이 있고 하순이 있어요. 5월 하순으로 가면서 병화의 시기로 넘어가니까 조금 더 편해집니다. 좀 더 상황이 개선이 되는 방향으로 흘러갈 거예요. 매울생 분들 같은 경우 그리고 인간관계 부분에서는 내가 리더 역할을 하기는 어려워요. 말 그대로 그 상황에서는 따라가는 것은 괜찮지만 어떤 주도권을 잡기는 힘들다. 또한 배신을 당한다거나 이런 일들도 인간관계에서 분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 사람과 대화를 하지 않는다거나 회사에서 굉장히 심각한 말다툼이나 대립관계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또 계획이 없었던 일들이 많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묘어생 분들께 변수 변동 갑작스러운 갑작스러운 파견이나 갑작스러운 출장도 생길 수가 있고 누군가와 싸우는 것 왜냐하면 해며미 운동을 한다고 했었는데 정사월은 이 해며미 회와 충이 들어오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일들 부딪히는 일들 심각해질 때는 이것은 소송으로 까지 번질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미처 대비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5월달 운입니다. 자 그럼 이제 하루하루 또 어떻게 운이 흘러가는지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묘월생 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봄에서 양력 3월초 경칩이 들어오면서 청명이 들어오는 4월초 기간에 해당이 되고요. 해며미 운동을 하는 월치에 해당이 됩니다. 이분들은 건강문제라던가 대인관계에서 우선 불리한 흐름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20일부터는 조금 편해지는 흐름으로 가게 돼요. 22일 첫 번째 월요일 경진일은 정관이 정관에 뜬 날이고 핸드폰 이라던가 중요한 물건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되찾게 돼요. 23일 화요일은 신사일인데 편관이 정관에 뜬 날이고 주변의 평판이 나를 향한 평판이 크게 상승하고 명예가 일시적으로 인기와 함께 올라갑니다. 그 다음 24일 수요일은 임오일이라서 정인이 정관에 뜬 날입니다. 어떤 특정 과정을 마치게 되는 졸업을 하게 되는 일진으로 보이는데 그것이 문서라던가 자격증의 형태로 또는 인증서를 얻는 형태로 일진이 들어오겠습니다. 25일 목요일 같은 경우는 개미일인데 편인이 정관에 뜬 날입니다.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게 됩니다. 24일의 형태는 빚을 갚는다거나 공중 공인을 받는 형태로 펼쳐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목요일에 어떤 자문을 받는다거나 승인을 받는 일이 일어나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26일 금요일은 갑신 일이기 때문에 겁제가 정관에 뜬 날이라 주변 사람들과 시비 또는 다툼 이런 것들이 벌어질 수가 있는데 여기서 내가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타인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흐름으로 일진이 흘러갈 것입니다. 말다툼 같은 거 있죠? 마트에서 어떤 사소한 일 혹은 다른 날에서는 이걸 이제 다른 글자가 왔을 때 주차권 시비동으로도 제가 해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시비 다툼이 일어나지만 이건 이제 일진으로 해석을 했을 때는 내가 이기는 거예요. 내가 뺏는 거죠. 그 다음 주말로 넘어와서 27일 토요일은 을요일인데 비견이 청간에 들어왔고 다른 사람들에게 뒤통수를 맞을 수가 있어요. 배신을 당할 수 있는 일진입니다. 그리고 어떤 오디션이라든가 경쟁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 있다면 경쟁에서는 불리한 흐름입니다. 마지막으로 28일 일요일 병술일은 상관이 청간에 뜬 날이에요. 가장 잘하는 일 내가 늘 잘해왔던 어떤 재능 가장 잘하는 일에서 오히려 실수를 할 수 있는 흐름입니다. 이렇게 일주일을 살펴봤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진홀생분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홀은 가장 늦은 봄이고요. 양력으로 청명에 해당하는 4월 초에 태어나셔서 입화가 시작되는 5월 초까지 태어나신 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보통 어린이날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루 이틀 정도 차이는 있습니다. 자 진홀에서는 신자진 운동이 완결이 됩니다. 이 속에 개수가 있죠. 실제로 정사월을 맞이하게 되면서 이 개수의 움직임이 느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연 지체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죠. 그냥 어떤 글자랑 어떤 글자랑 만났는데 아무 공식 없이 이렇습니다. 라는 것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개수의 움직임이 당연히 느려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묘진으로 흘러오면서 조금 더 속도가 느려졌었지만 4, 5미로 흘러가면서 굉장히 화의 에너지가 확장이 되는 흐름이기 때문에 개수는 여기서 살아남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실제로 콩팥이라던가 또는 담석이라던가 감석이라던가 우리 장기 중에서 수액과 관련된 이 질병들은 사오미 시기에 많이 발생을 하고 실제 수술도 그때 많이 발생을 하는 빈도가 좀 높아지죠. 지연 지체되는 상황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 진월생 분들께 또 돈의 흐름이 소비 지출이 많이 늘어납니다. 다만 뭔가를 공부하시는 상황은 괜찮아요. 공부를 하는 것 교육 또는 할인업 과 관련된 어떤 자격증 준비 이런 것들은 괜찮습니다. 기다리면서 하는 정신적인 영역을 담당을 하기 때문에 진월생 분들이 공부하기 괜찮은 부분이고요. 또 여러가지 일들이 좀 산재되어 있고 정리가 필요했던 것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교통 정리가 되어가는 달이 바로 정사월 이에요. 진월생 분들 입장에서 머리를 많이 쓰게 되니까 많이 피곤해지죠. 피곤해지고 에너지 소모가 커집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잠이 쏟아지고 그래요. 이런 환경이 들어와 있고 이걸 가지고 진월생분들이 이번주 어떤 상황인지를 하루하루 또 짧게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진월에 태어나신 분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늦봄이고 양력으로는 4월 초부터 입화가 들어오는 5월 초까지의 시기에 해당이 됩니다. 신자진 운동을 하는 진월의 월지 이고요. 이번 주간에서는 아무래도 5월 전체 불리한 흐름에서 다소 벗어나는 모양새가 펼쳐질 겁니다. 특히 금전 부분에서도 이득에서 상승이 예상이 되고요. 또 연애운도 지난주보다 조금 더 상승을 하게 되고 특히 여행운도 좋아져요.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이 진월생 분들이 시어문이 약간 떨어집니다. 첫 번째 날짜 5월 22일 월요일 경진일 같은 경우 식신이 청간했던 날이기 때문에 기회가 크게 돌아오고 일할 기회가 특히 더 돋보이게 상승하는 일전입니다. 23일 신사일 같은 경우는 상관이 청간에 뜬 상황이고 자신의 재능이 크게 발휘가 되는 날이에요. 이 재능이 발휘되는 의미에서 다른 사람이 해결하지 못한 것을 본인은 해결을 하게 됩니다.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연달아서 운이 상승하고 5월 24일 수요일은 임오일 이라서 변제가 청간에 뜬 날이고 융통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중적인 잣대를 들이밀 수 있는 일지인입니다. 목요일 25일은 개미일입니다. 정제가 청간에 뜬 날이고 불안과 걱정이 다섯 올라오는데 특히 건강적으로 무리를 할 수 있는 흐름이 보입니다. 26일 금요일은 갑신일이라서 편관이 청간에 뜬 날이고 다수에게 자랑할 만한 일이 생길 수 있는 운적으로 상승이 보여집니다. 주말로 들어와서 27일 을요일은 정관이 정간에 뜬 날이고요. 밖에서 활동하실 때 대기를 하게 되고 지체현상 그리고 줄을 선다거나 기다리게 되는 일들이 자주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28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또 운의 상승이 예상이 돼요. 날은 병솔일이기 때문에 편인이 정간에 뜬 날이라 다른 사람에게 식사 대접을 받게 된다거나 아니면 계산을 다른 사람이 해주는 모양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일주일을 살펴봤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 4월 숫자 4가 아니라 뱀 4입니다. 4월 양력으로는 어린이날 기준 5월 초부터 망종이 들어오는 6월 초까지에 해당이 되는 시기이고요. 이 4월에 태어나신 분들은 4유축 공동을 합니다. 사실 금흥동이거든요. 이분들께 정사월이 들어오게 된다면 자신의 글자를 만난 셈이죠. 새롭게 다시 일을 버리게 되는 했던 것을 다시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계약을 다시 하는 거 있죠. 재계약 갱신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고요. 멀리 나가는 일들이 발생을 해요. 이동은 이사도 포함이 되고요. 근데 이사보다는 직장이동이 좀 더 많이 벌어지는 달입니다. 그리고 내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내가 움직일 수밖에 없는 계획이 없었던 이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당한 거리가 있는 곳일 겁니다. 이동을 하신다고 그런다면 거리가 좀 더 큰 곳 먼 곳으로 이동을 하시는 부분이 생기겠네요. 정사월을 이제 맞이해서 이 사월생 분들은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사월에 태어나신 분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력으로는 여름이 시작되는 입하 5월 초부터 망종이 들어오는 6월 초까지의 시기에 해당이 되고요. 사유축 운동을 하게 되는 월지 입니다. 이번 주간은 변화가 많습니다. 이동운이 많고 그리고 그로 인한 이득이 상당히 커지는 시기고 또 금전운도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유리하지만 이것은 확장하거나 확대하는 금전운은 아니고요. 유지하거나 본인의 것에 대해서 분수를 지키는 것이 유리한 금전입니다. 금전운 자체가 확장은 아니라는 거죠. 또 갑작스러운 어떤 사고수 이동운이 유리한 만큼 사고수나 질병으로 인한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고 남녀 미혼 같은 경우에는 애정운에서 다소 오해가 많이 벌어지는 주간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또 여행 같은 경우는 일시적인 여행은 분리할 수 있는 주간이고요. 첫 번째 날 5월 22일 경진일 월요일은 갑작스러운 사고 또는 컨디션에 떨어지는 이 질병운을 조심하시는 것이 좋은 일진입니다. 화요일은 신사일이라서 월하 보시면 월요일은 편제 화요일은 정제 이렇게 지금 천간에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화요일도 역시 갑작스러운 출장이 있다거나 아니면 그동안 애 먹였던 안 팔리고 있었던 매매가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는 매매운이 풀리는 상황으로 갈 수가 있고요. 또는 외국에서 어떤 대답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 해외 운도 들어옵니다. 해외와의 거래 운도 생길 수 있는 날이에요. 자 이 날은 조금 운의 상승이라서 제가 표시를 이렇게 했고요. 5월 24일 수요일은 임오일입니다. 그래서 편관이 정간에 올라왔고 사업장에서 정신없이 바쁜 날입니다. 운의 상승이 있어서 표시 이렇게 바꿨고요. 5월 25일 목요일은 개미일입니다. 정관이 정관에 올라왔고 물건이 자주 고장날 수가 있어요. 내 컴퓨터가 좀 자주 이상 증상이 있다거나 특히 PC 업무를 보시는 분들은 이런 증상이 있을 수가 있고 오류가 5월 26일 금요일은 갑신일입니다. 편인이 정관에 올라왔습니다. 윗사람 윗사람 나의 상사 나의 직속상사나 나의 위에 있는 선배 윗사람의 부정 어떤 잘못했던 것들 비리 감추어뒀던 것들이 드러납니다. 내가 알게 되는 날이고요. 5월 27일 토요일은 을류일입니다. 정인이 정관에 올라왔고 내 일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일 다른 사람의 일을 대신하게 되는 일진의 흐름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5월 28일 일요일 병술 일은 비견이 정관에 올라왔고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감사 인사를 받거나 아니면 답례품을 받게 되거나 어떤 선물을 받게 되는 일이 또 생길 수 있습니다. 표시를 이렇게 바꿀게요. 자 이렇게 일주일 동안을 살펴봤고요. 계속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5월 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 5가 아닙니다. 양력으로는 6월 초 망종부터 해서 소서가 들어오는 휴가철 시작 시작 쯤인 7월 초에 태어나신 분들이 이 5월에 해당이 됩니다. 정사월을 맞이하시게 된 5월생 분들은 상당히 돈을 많이 쓰게 되는 소비가 많이 늘어나는 시기가 될 겁니다. 이번 달 이번 달 이번 달 이동운이 많이 벌어지죠. 직장에서 이동운입니다. 이사보다는 직장에서의 이동운이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파견을 가지게 된다거나 어떤 일을 내가 수습하기 위해서 가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고요. 그로 인한 체력 소모가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건강에 대한 부분이 많이 위축이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어떤 비밀이 드러나는 일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 사업을 준비 중이셨던 분들이라면 양력 5월초부터 6월초 이번 달에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는 거 말 그대로 가게를 여는 사업장에 대한 개혁 개시를 하는 운이 이번 달 벌어지고요. 그런 운이 아니라고 한다면 수업을 하기 위해서 학생들을 모은다거나 커뮤니티 활동을 하시는 상황 사람들을 모으는 일들을 이번 달에 많이 버리게 될 겁니다. 공동구매 같은 것들도 해당이 됩니다. 싸게 공동구매를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질높은 물건을 판매를 하시는 거죠. 그런 서비스를 개시를 한다거나 펀딩을 하신다거나 이런 일들도 5월생 분들이 많이 벌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또 이번주 이번주에 어떤 일을 겪게 되실지 짧게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5월에 태어나신 분들입니다. 양력으로는 6월 초에 시작이 되어서 7월 초까지 태어나신 분들이고요. 이노술 운동을 하는 월지에 해당이 됩니다. 5월 내내 돈 쓰이는 부분도 많이 생길 것이고 또 이동하는 운도 많이 들어오겠지만 22일부대 흐름은 전주에 비해서 좀 달라집니다. 이제 운이 조금씩 한 달 내내 꽉 똑같이 흘러가는 게 아니라 금전운도 이동운도 매매운도 다소 상승해요. 그리고 좋은 것은 미용분들은 5월생분들 예정운이 상승하고 썸을 타신다거나 건강과 여행운도 덩달아 상승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날부터 흐름을 보자면 경진일이 월요일에 들어와 있어서 정제가 청간에 떴어요. 활동도 엄청 많이 하시는 날이고 여러가지 지출 소비 이런 것들도 많이 일어납니다. 많이 드시고 많이 움직이고 평소보다 많이 바빠요. 화요일은 23일 신사일인데 편제가 청간에 떴고 사람들은 다투게 됩니다. 사기의 신경을 건드리는 일이 자꾸 벌어져요. 예민하고 다툼이 많이 생깁니다. 말다툼이라던가 신경을 긁는 이야기들 메신저 상에서도 마찬가지. 24일 수요일은 임오일입니다. 정관이 청간에 들어왔고 많은 사람들 앞에 내가 나를 드러내야 되는 일이 자꾸 생겨요. 드러내고 나서게 되고 25일 목요일 같은 경우는 개미일인데 편관이 청간에 떴습니다. 사람들에게 밥을 산다거나 커피를 산다거나 내가 조금 더 양보를 했는데도 고마워 한다는 말을 듣기가 어렵습니다. 실속이 떨어지는 날입니다. 26일 금요일 같은 경우 갑신일인데 정인이 청간에 떤 날이에요. 나는 어떤 기다려왔던 허가가 떨어지는 날이 될 수 있습니다. 허가를 받게 되고 승인을 받게 되는 상황입니다. 주말로 넘어와서 27일 을료일은 편인이 청간에 뜬 날입니다. 갑자기 짧은 시간에 어떤 상황을 내가 습득을 해야 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시험 벼락치기 공부 같은 상황이죠. 이런 것들이 토요일에 벌어질 수 있습니다. 빨리 익혀서 오디션을 봐야 되는 상황. 어떤 긴 대사를 내가 하룻밤만에 외워서 거기서 그 배역을 따내야 되는 상황. 그것이 바로 토요일의 상황이고요. 마지막으로 28일 일요일은 병술일이라서 겁재가 정간에 뜬 날이라 내가 자영업자라면 이날 단골손님이 들어와요. 단골손님 자주 오시는 분이죠. 그런데 이 손님이 와서 매상만 올려주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되는 정말 강한 한방 도움이 되는 말을 해주고 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일주일을 살펴봤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미월생분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오미 여름 중에서 양력 7월 초부터 소서가 들어와서 입초가 들어오는 8월 초까지 태어나신 분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시고요. 이 미월이라는 환경에서는 개수가 진월에서 신자진 운동을 완성을 한 다음에 미월에서 완전히 증발하는 일이 생기죠. 해묘미 운동을 기본적으로 합니다. 모공동 갑목의 해묘미 운동을 완성을 하게 되고 여기서 이제 끝이 나는 상황인데 오랫동안 있었던 풀리지 않았던 본인을 괴롭혀왔던 어떤 상황들 말 그대로 문제들이죠. 이 문제들이 이번 정사월을 맞이해가지고 사회충이 일어나죠. 미월생분들은 이로 인한 이득이 있습니다. 무조건 이런 상당한 어떤 상황들 이런 문제들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식으로 오래되었던 송사가 끝이 난다거나 아니면 어떤 빚이 끝난다거나 그리고 오랫동안 내가 섭섭하게 등돌리고 있었던 대인관계에서 화해를 받게 된다거나 또 질질 끓었던 어떤 연인과의 관계가 드디어 청산이 된다거나 이런 상황들이 있어요. 인간관계가 완전히 물갈이가 되는 일들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옷을 갈아입는 것과 같은 일들이 생기죠. 이 정사월 속에 지금 보시는 바와주 경금이 있어요. 경금이 이제부터 수도꼭지를 틀어놓는 것처럼 조금씩 올라오죠. 그리고 이 미월이라는 관계에서는 7월 한 19일이나 20일부터 금기운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기간에 태어나신 분들이거든요. 이 경금과 반응을 하게 됩니다. 미월생 분들의 지장관에는 드러나 있지 않지만 정사월에 들어오는 경금과 응기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5월달에 어찌 됐던 그런 일들이 생기고요. 실제 제가 피드백을 드리자면 제가 몇 년 동안 신용카드가 없었어요. 그런데 신기한 게 이 정사월 맞아서 제가 운세방송 하고 있지만 신기하다 맞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신용카드를 제가 만들었거든요. 이번 5월달 들어가지고 정확하게 운대로 돌아갑니다. 뭔가 오랫동안에 내가 묶였었던 일에서 풀리는 것들 해방되는 일도 생긴다는 거죠. 회사일로 얘기를 드리자면 어떤 회사로 내가 복귀를 하고 싶어 했는데 복귀가 안 됐었던 사람들 이분들은 복귀가 가능해지는 게 바로 정사월 시기 고요. 또 어떤 불명예 때문에 그 일에 나설 수가 없었던 상황들은 회복이 되는 이것도 정사월에 가능해집니다. 미우생 분들께 참 괜찮은 일들이죠.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번 주에는 어떤 일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제 미우월에 태어나신 분들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력으로는 7월 초에서 입추가 들어오는 8월 초까지 소서에서 입추가지의 한 달을 미월이라고 합니다. 해묘이 모공동을 하는 월지 이고요. 이번 주 첫 번째 날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상관이 천관에 뜬 날이에요. 우선 본인의 경력에 도움이 되는 일들 제안이 들어오고요. 또 나를 도와주는 사람의 손길이 있습니다. 23일 화요일은 신사일이라서 식신이 천관에 뜬 날이고 출장을 출장을 갑자기 가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요. 또 이 4,5미의 흐름상 영마 육회 화개 이렇게 에너지 흐름이 가장 마지막 부분에 물려있기 때문에 몸을 쓸 일이 생길 수 있어요. 화요일에는 내가 몸을 쓸릴 육체노동 업무가 생길 수 있겠다. 또 24일 수요일은 임오일이라서 정제가 천관에 들어왔고 돈 문제 금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금전 문제 때문에 좀 급하게 처리해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급하게 서둘러서 처리해야 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25일 목요일은 개미일입니다. 변제가 정간에 뜬 날이고요. 한 번에 마무리가 잘 안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하는 계속 다시 해야 되고 계속 수정해야 하고 AS 무한 반복되는 상황이죠. 목요일에는 계속 지칠 수가 있습니다. 낮에 낮에 했던 일 때문에 야근을 할 수도 있고요. 집에까지 일을 가지고 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26일 금요일 갑신일은 정관이 정관에 뜬 날이에요. 우선 해며미 운동을 한다고 있기 때문에 이 신유술은 내 운동 밖입니다. 운동 밖의 변수가 들어오는 흐름이죠. 3일 정도. 금요일에는 일단은 내가 있는 곳에서 조직 안에서 지적이나 비난을 받을 일이 생길 수 있고요. 또 인간관계가 크게 바뀌는 사건이 생길 수 있어요. 갑자기 소외당한다거나 점심을 먹으러 가는데 나만 빼고 모두 일률적으로 다른 곳에 뭉쳐서 가는 상황. 이건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토요일은 27일 을요일이 들어왔는데 편관이 정관에 들어왔고 본인 스스로가 좀 다르게 행동하실 거예요. 토요일에는 특히 나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 일들은 과감하게 정리하고 취소하는 흐름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결혼식에 초대를 받았다거나 아니면 경조사에 예전에는 늘 참석을 했었던 사람이라면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을 때 오늘은 철저하게 앞으로 볼 일이 없겠다 싶은 사람들은 그냥 내가 연을 끊어버리는 거죠. 차단을 한다거나 정리를 한다거나 카페를 탈퇴한다거나 그렇죠? 커뮤니티를 탈퇴하는 일도 생길 수 있어요. 토요일에 스스로 정리하고 탈퇴하고 글을 삭제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고 취소하고 마지막으로 28일 일요일은 병술 일이라서 정인이 정간에 떴습니다. 컨디션이 미호생분들 이날 그다지 좋지 않은 날인데 게을러집니다. 오늘 할 일을 과감하게 미루기도 하고 심지어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요. 또 활동량이 육체적으로 상당히 적어지는 날입니다. 그리고 겁이 많아져요. 소심해지는 날입니다. 무조건 미루게 되고 둘러대고 변명을 하게 되고 핑계를 대고 그런 흐름이 보입니다. 자 이렇게 일주일 동안 흐름을 살펴봤고요. 다음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신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월은 아직은 여름이라고 느낄만한 양력으로 입추가 들어오는 8월 초에서 9월 초 그러니까 휴가가 거의 이제 끝난 시기죠. 이때 태어나신 분들이 신월생 분들이십니다. 신자진 운동을 합니다. 이 신월의 의미 자체가 정사월을 맞이하게 된다면 상당히 많은 변화를 겪게 되실 거예요. 이 월지별 중에서 가장 큰 변화를 겪지 않나 싶은데 5월달 들어가지고 실제 이 신월생 분들이 가지고 계신 거죠. 경금과 임수가 있는데 이 경금이 정사월에서 반응을 하죠. 사오미의 흐름으로 가시게 되는 신월생 분들께 화가 시작되면 여기 있는 금은 화극금 운동을 하게 됩니다. 가만히 가만히 있었던 정적인 상태의 사람이었다면 정사월을 맞이하게 된다면 상당히 먼 곳으로 멀리 이동을 하시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쉬고 있었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던 휴식을 취하고 있었던 분들에게 할 일이 생기는 달입니다. 실제 어떤 물리적인 이동이 있지 않더라도 내가 뭔가 무기를 쥐게 되고 노트북이 생긴다거나 컴퓨터가 생긴다거나 랜선으로 일을 하시게 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때는 정신적인 에너지가 상당히 소모가 많이 될 겁니다. 실제 이제 이 일을 겪고 계실 거고요. 일을 A라는 회사에서 하고 있었는데 전혀 다른 곳 B라는 회사로 이동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사무실을 내가 한 개만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한 개를 더 운영을 하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사무실과 저 사무실을 왔다 갔다 하며 좋은 말로 확장의 형태를 취하게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신호생분들이 겪는 변화는 상당히 큽니다. 또 이것은 돈에 대한 부분을 이제 물고 와서 내가 어쨌든 위로 붙여서 마치 복권을 사기 위해서 누군가로부터 만원을 더 빌려서 복권을 사는 것처럼 계획이 없었던 좀 갑작스러운 모험을 하게 돼요. 빚이 없었던 사람이 빚을 낸다거나 대출을 신청을 하신다거나 그렇죠. 신호생분들은 정사월에 대출 신청도 할 수가 있고 카드를 신청을 하신다거나 누군가에게 돈을 빌린다거나 투자 개념입니다. 이것은 미래를 위한 투자를 하시게 되는 흐름이에요. 이런 배경을 가지고 또 일주일 동안 어떤 상황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신호월 태어나신 분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력으로는 8월 초에서 9월 초에 태어나신 분들이 해당이 되고요. 신자진 운동을 하는 월질을 가진 분들이십니다. 이번 주 첫 번째 날 5월 22일 월요일은 경진일입니다. 신호생분들께 비견의 에너지가 천간에 떴고 이 진이라는 환경에서는 일진으로 다시 뭔가 대풀이가 되는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 같이 일했던 회사에서 연락이 온다거나 일했던 회사 그리고 어떤 동료 친구 지인 이렇게 예전 인형과 다시 연락이 닿는 날입니다. 반복되는 흐름이 생기죠. 그 다음 23일 화요일은 신사일입니다. 겁재가 정간에 떴고 사오미로 신자진 운동을 벗어난 흐름이 3일 정도 진행이 되는데 화요일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가족 형제 자매 수시로 연락을 하게 되는 사람이 있다거나 그다지 반갑지 않은 연락 대상자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 사람들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는 날입니다. 수요일 같은 경우는 24일 임오일이기 때문에 식신이 청간에 뜬 날이에요. 그에게 상당한 차질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날은 내가 이렇다 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 상대방은 전혀 다른 뜻으로 왜곡해서 받아들이는 사건이 생길 수 있습니다. 25일 목요일은 개미일입니다. 상관이 들어온 날이죠. 마음 속으로 기도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요. 또 문서 문제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문서에 대한 어떤 착오 오류 내가 받아야 될 택배인데 전혀 엉뚱한 곳으로 간다거나 이런 서류에 대한 착오가 일어날 수가 있고 또 잘못되면 안 되는 일이 있어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 기도를 해야 되는 일이 마음속으로 빌어야 되는 일이 있을 수 있는 날입니다. 어쨌든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은 조금 내가 하는 운동에서 벗어난 날짜의 흐름이기 때문에 다른 날보다 마음 씀씀이를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26일 금요일은 갑신일입니다. 편제가 정간에 떴고 변화가 큰 날입니다. 특히 장거리 먼 길을 내가 다녀와야 되는 일이 있을 수 있고요. 바쁩니다. 운전을 하시는 분도 아마 계시겠죠. 장거리로 그 다음 27일 토요일은 을료일입니다. 정제가 떴습니다. 큰 돈을 써야 되는 일이 생겨요. 지출이 좀 크게 지출이 좀 커지는 날이고 사람들과 만날 약속이 생기는 날이에요. 마지막으로 28일 병술 일은 변관이 정간에 떳날이고 만약에 외출을 하시게 된다면 일요일에 목적지까지 끝까지 순탄하게 가기는 좀 어렵습니다. 목적지까지 가는 길에 방해와 간섭을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몇중 추돌 사고가 났다거나 내가 가는 고속도로 위에서 아니면 현재 가고 있는 대중교통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전산 오류라던가 연착 지연이 되는 일도 생길 수가 있고요. 생각지도 못한 반대편에서 역주행차가 오고 있다거나 그래서 그 과정에서 가는 시간 자체가 한 두 시간 이상 늦어진다거나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쨌든 신원생 분들은 이번 주간에 여러가지 다사다난한 상황이 놓이겠습니다. 월별은 앞에 전주에 제가 요약해놓은 것을 그대로 다시 한번 여기에 복귀를 해놨기 때문에 참고하시고요. 다음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6월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력으로 9월 초부터 10월 초에 태어나신 분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4, 6, 축 운동을 하는 에너지이고요. 자, 이 상태에서 5월달에 정사월을 맞이했습니다. 운동하는 글자 운동하는 글자 중 가장 첫 번째 글자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4, 5미의 첫 번째 스타트로 들어왔습니다. 금응동은 생명을 거두어들이는 에너지이고요. 혹시 4주에 금수음이 강한 경우에는 이 정사월이 오게 됐을 때 건강운이 상당히 많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공통적인 이야기들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건강운 다른 월질을 갖고 있는 분들께도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됩니다. 6월생 6월생분들은 특히 이번 5월달에 여러가지 늦어지고 있던 일들이 성과를 거두어들이거나 또는 어떤 식으로든 완결이 되는 형태의 상황을 겪게 되실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정사월의 이 4가 6월생분들의 에너지 사유축 운동을 하는 시점에서는 사유축으로 가려고 하는 합의 인자 이 합의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찢어져 있던 에너지들을 하나로 모으는 상황 갈등 대립 섭섭했던 일들 돌아가지 못한 곳에서 내가 계속 방황을 하고 있었던 것들이 해결이 되고 해소가 되는 흐름으로 가는 변화를 겪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빠질 것이고 쉬고 계셨던 분들은 일복이 생기고 휴식을 취하고 계셨던 분들은 할 일이 생깁니다. 정적으로 가만히 있었던 분들 한자리에 한장소에 가만히 계셨던 분들은 여러가지 일에 갑자기 휘둘리게 됩니다. 여러 일에 엮이게 되는 흐름입니다. 또는 뭔가를 해보기 위해서 어떤 일을 과감하게 버리게 되는 흐름이 될 수 있습니다. 추진하시는 흐름이시고 과감하게 일이 없었던 사람은 일을 하시게 되는 상황이죠. 멈췄던 분들은 운동성이 발생이 되는 것이고 기존에 계속 쉼없이 움직이셨던 분들은 뭔가 잘 해결되지 않았던 것들이 좋은 쪽으로 해결이 되기 시작하는 길조가 이번 달 들어옵니다. 자 그럼 일주일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보겠습니다. 자 이제 6월에 태어나신 분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력으로는 9월 초부터 10월 초에 태어나신 분들이 여기 월지에 해당이 되시고요. 4-6-축 운동을 하는 월지에 해당이 됩니다. 지난 주까지의 상황보다는 운이 어떻게 돌아가냐면 한 달 내내 건강이 특히 질병이라던가 여러가지 불리한 흐름으로 일단 보이는 거는 맞아요. 그리고 대인관계에서도 여러가지 사건 사고 라던가 조심해야 될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게 맞는데 그중에서도 이번 주간 같은 경우는 건강은 한 달 중에서도 평이한 주간 이에요. 나머지는 다 비슷합니다. 특히 장거리 여행 같은 경우는 불리하기 때문에 추천드리지는 않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한 달 운과 동일합니다. 건강만 평이합니다. 이동도 불리하시고 금전도 불리하시고 일을 여러가지로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첫번째 날짜부터 한번 살펴보자면 22일 월요일 경진일의 흐름상 겁재가 청간에 뜬 날입니다. 주변인이 동업자일 수도 있고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이 주변인이 아주 강한 권력 강한 압력 행사를 할 수 있는 일진이고요. 23일 화요일은 신사일이기 때문에 비견이 청간에 떴습니다. 내 동료나 내 상사나 나의 주변인 친구도 되고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주변인들이 멀리 이동을 하는 일진입니다. 이것이 부서이동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가는 방향 자체가 달라질 수 있는 일진입니다. 24일 수요일은 임오일입니다. 상관이 청간에 떴고 크게 내가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돈을 쓴다는 얘기입니다. 25일 목요일은 개미일입니다. 식신이 청간에 떴고 이날은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복이 많은 날이고요. 26일 금요일은 갑신일이라서 정제가 청간에 뜬 날이고 여러가지 갈등 또 주변과의 시비가 많이 벌어질 수가 있는데 이것은 원인이 어디에 있냐면 본인이 6월생이 일을 버리게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냥 자기가 해왔던 일만 하면 되는데 확장을 한다거나 내가 했던 일에서 조금 더 욕심을 내서 더 많은 것을 하려고 하다가 이제 이런 갈등 시비가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주말로 넘어와서 27일 토요일은 을요일인데 현재가 정간에 떴고 이날도 역시 이거는 투자는 아니에요. 소비 지출이 조금 커지는 날입니다. 신용카드를 좀 많이 쓰게 된다거나 마지막으로 28일 일요일은 병술 일인데 정관이 정간에 떴고 원래의 위치와 원래의 명예를 대찾게 되는 일진입니다. 이렇게 일진을 살펴봤고요.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술월 보겠습니다. 신유술 가을의 운동을 마지막으로 늦가을 양력으로 10월 초 부터 입동이 들어오는 11월 초까지 태어나신 분들이 해당이 되시고요. 이 술 속에는 이노술 파웅동을 완성을 하게 됩니다. 하시는 일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분들이 정사월을 맞이했다는 흐름 자체가 이 경금이 신금화되는 달에 태어나신 상황인데 정사월을 맞이했다는 것은 하는 일 자체가 변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또 계수가 우리 생명력을 관장하는 이 계수가 말라버려요. 미홀에서도 마르겠지만 건강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정사월이 오면서 직장이나 직업에 대한 변화가 굉장히 커집니다. 이것은 사옴이 화가 강해지는 흐름을 첫 번째로 맞이하신 상황인데 수로래 태어나신 분들은 인성이 인성이 강화되는 시기에 놓이다 보니까 새로운 일에 새로운 어떤 프로젝트 새로운 흐름에 내가 동참을 하게 되는 변화가 생깁니다. 뭔가를 시작을 하시게 되는 거죠. 시작을 하시는 흐름에 놓이게 되는 것이고 실제로 많이 아플 수 있어요. 수로래 태어나신 분들은 정사월 여름이 딱 되면서 몸이 조금 하루하루가 달라요. 스트레스 스트레스 가장 크죠. 그리고 예전에 일했던 회사로 다시 돌아가는 일들 다시 재시작하는 일 다시 만나게 되는 일들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좋은 것들은 어떤 부분이냐면 새로운 프로젝트 흐름에 동참을 하시게 되면서 매출이 크게 뛰어요. 인호술 운동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가운데 있는 화화에너지가 굉장히 정점에 이르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에너지를 과하게 과하게 소진을 하는 상황에서 매출은 껑충 뛰고 영업을 하신다거나 또 어떤 서비스 대면 업무를 하시는 분들께는 괜찮은 매출을 실적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될 것입니다. 다만 이제 건강 문제가 병원비가 좀 많이 나갈 수가 있겠네요. 몸이 예전 같지가 않아요. 거기에 대한 지출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또 하루하루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짧게 한번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술월에 태어나신 분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늦가을이라서 양력으로는 10월 초에서 입동이 들어오는 11월 초까지의 기간에 해당하시는 분들이시고요. 인호술 운동을 이용하는 월지입니다. 이번 주간만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금전적으로는 이번 주간만 조금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있고 또 어떤 물건을 파신다면 매매 운도 다시 유리한 쪽으로 올라오시는 상황이고 이동 운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운적으로 일단 유리하신 흐름이고요. 다만 대인관계에서는 다툼 또 애정관계에서도 다소 불리한 흐름이 있어요. 대인관계나 애정운에서 그리고 건강도 소모가 많습니다. 그리고 즉흥적인 여행은 그다지 유리한 부분이 아니시라는 거 이거 염두 해두시고요. 이건 전체가 아니라 주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5월 22일 월요일은 경진일이라서 외부에서 금전적인 도움 미납금이 있었는데 해결이 됐다거나 나한테 돌아와야 되는 돈이 있는데 이 돈이 일시적으로 해결이 되는 운적으로는 금전적인 흐름이 유리해지고 필요하신 돈이 현금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어떤 캐시백이나 정립금의 형태로도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다. 화요일 5월 23일 신사일 월요일 같은 경우 식신이 올라왔다고 한다면 화요일은 상관이 이렇게 올라왔을 때 월요일과는 상반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금전 도움이 월요일에 분명히 들어왔겠지만 화요일은 생각보다 나가는 돈이 많고 또 자산의 부분에서는 불리한 흐름이 있겠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문제가 생겼다거나 또 카드 금액은 해결이 됐는데 현금 당장 써야 되는 비상금 현금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이 바로 화요일에 당면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4일 수요일 같은 경우는 임오일이라서 변제가 천간에 보이죠? 이때는 굉장히 바빠요. 자신의 개인 시간에 대한 여유적인 부분들이 모두 희생이 되는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상당히 바쁜 날입니다. 그 다음 목요일은 25일 개미일인데요. 정제가 천간에 올라왔어요. 경쟁의 노인분들은 많이 불리해질 수가 있는 날이고 또 실적 매상 매출 여기서도 재미없는 날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6일 금요일은 갑신일입니다. 편관이 천간에 올라왔고 돈이 좀 많이 나갈 일이 있어요. 금요일이 평상시보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지적을 받을 수 있는 구설이 있습니다. 자신의 입장이나 위치가 불안해질 수 있는 내가 느끼기에 불안해질 수 있는 흐름이 있습니다. 금요일에 토요일은 27일 을료일입니다. 정관이 정관에 올라왔고요. 어떤 일에 대한 자신의 실수가 일어날 수가 있는데 변명이나 핑계를 댈 수가 있습니다. 이게 먼저 올라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평상시보다 실수가 빈도가 늘어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월 28일 일요일은 병술일입니다. 편인이 정관에 올라온 날이고 헤어졌던 사람 예전 인연 옛날 인연과 다시 만나게 되는 다시 연락이 되거나 다시 만나게 되는 흐름이 일진에 들어올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주일 동안을 살펴봤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부족한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